좋구나 자 일단 만원 넣었습니다. 여기 옆에 사는형과 비슷하긴 한데 기가 큐브고 녹색...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위드 깎어놨네 위드 깎어놨네 좋습니다 기부천사 힘이 없네 일단 기부천사긴 한데 힘이 없네 한참 나왔네 다 밀려면 백림글리기 했는데 밀어보지 밀어보지 끄트머리를 밀어보지 다 밀려면 백림글리기 좋습니다 힘좋다 그렇다 한방이다 사장님 이모천사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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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이득 아닙니까 자 위에도 내꺼다 저 반도 내꺼다 자 갑니다 이 봉이 옛날 봉이 좋거든요 코샵은 요즘 나온거라서 주작봉이기 때문에 기계가 이상해서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뒤로 아니 그것말고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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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을 확 타네 자 일단 그러면 저거 좀 놔주고 요거부터 가자 정확히는 정확하게 가야되는데 자 요게인가 아휴 정확한 위치 아닌것 같은데 일단 가보자 일단 밀어보자 좋고요 이거다 왔다 왔다 사장님 기부 찬스 딱 디비지면서 툭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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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계거든요 이런 성님들 이거 밑에 밑둥 있잖아 100개 누굽입니까 성님 감사합니다 밑에 저거 있잖아 이거 딱 치면 이거 딱 치면 딱 디비지거든 디비지면서 툭 하면서 나오거든 자 이 사장님이 뭐 나 이런 사장님 좋아하거든요 100개 아 까시형 감사합니다 이거 밑에 딱 치면 아 좀 더 갔어야 되네 밑에 부분을 딱 치면 공기가 그려치겠네 앞으로 나면 안된다 앞으로 나면 사장먹는다 앞으로 사장먹는다 아 제발 앞으로 나오지 못했어 사장님 아 큰일났다 이거 아 어떡하지 앞으로 떨어지면 홀에 떨어지면 사장이 먹는데 아 아 야 이거 약간 불안한데 뒤로 밀기만 하면 되긴 되는데 자 일단 뒤로 밀기만 먹는다 이거 뒤로 밀기만 해야 되는데 밀리나 오케이 오케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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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다음판 멍다 자 앞으로 오면 안됩니다 앞으로 오지마이소 그렇다 왔다 이거 이거 최소 이 다음판에 잡사 주십니다 자 지금 못생긴 저거 이름 모르겠지만 자 이 다음판에 제가 잡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기에서 이제 마무리탄 자 들어가 볼까요 길과 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wouldindustrie 이런식으로 자 90이라면 몇갠ĩ기ively exponent 자 7이구요 이게 벌써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거 돌아가지만 있으면 뽑는 각인데 자 일단 심폐소생 살려봅시다 약간 어렵긴 한데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돌려야 되는데 좀 취해가지고 자 자 오케이 왔다 왔다 이거 마약 3각이다 그냥 나오나요? 아 이거 옆에 빡치면 그냥 나오거든요 많은 애 3마리 사장님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왠지 뭐 그렇지만 사장님이서 제가 답변 많이 해드릴께요 예 사장님 뭐 오늘 뭐 그럴데도 있는거 아니겠지 인생이 그런거죠 사장님도 뭐 그런 기분은 넣었고 넣었을거고 돈 보려고 하는게 아니고 게임 조회해서 넣은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요런식 어 그렇다 자 이랬나는데 많은 애 3마리 자 옆에서 약간 뭐 보았던거 여기에서 다 뽑아주시고 자 2등요 자 봅시다 보아 행콕 어 살롬 맞습니까 오 뱀 처음 보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또 해석 우스 테스트맥 뭘 안 넣어 아 땡 야 책상교도 안정아 있네 소 렌들이 돌릴까 아 보아 행콕 보아 행콕 보아 사랑해, kiss me tonight